한글자막 by 한효정 보고 있나요? 주님이 바라보는 눈길을 기억하나요?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느끼고 있나요? 주를 만난 기쁨은 날이 가면 갈수록 계절이 변해로 변함없는 그 사람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람 우릴 구원하시려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람 십자가 지신 그 사람 가면 갈수록 계절이 변해로 변함없는 그 사람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람 우릴 구원하시려 십자가 지신 그 사람 십자가 지신 그 사람 십자가 지신 그 사람 주의 놀라운 그 사람